세계사위 K-방산의 비밀 ADD 지하엔 외계인이 최근 국내외에 조명받고 있는 대한민국 K-방산은 무기 수출 세계사위까지 급성장하여 강력한 국력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군비를 축소한 유럽의 생산력 저하와 미국산 무기의 생산력 한계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잠시 조명받는 것뿐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방산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와 기술 선진국의 멸시와 조롱을 이겨낸 눈물어린 숨은 주인공들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전국토가 폐허가 되는 끔찍한 전란을 겪었습니다. 밀려내려오는 소련제 T-34탱크 앞에 육탄방어로 맞서야 했던 우리 국군은 이후 오늘날까지 한 맺힌 탱크와 포병화력 확보해 온 힘을 다하게 되는 DNA가 만들어집니다.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K1, K2 전차 2,500여대와 K9, K55 자주포 3,000여대 여기에 수천 발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였으며 1,600여대의 항공기 전력까지 보유한 대한민국은 유럽 전체 국가가 보유한 숫자보다 많은 어마무시한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남미에 있었으면 대륙을 점령하든지 아니면 지역 최강의 패권 국가가 되었을 거란 얘기도 합니다. 실은 현재의 국방력으로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한반도는 정말이지 지독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국은 세계군사력 1위에서부터 6위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 총 5개 나라가 몰려있으니 말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정말이지 기가 막힌 장소에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 덕에 한국인 뼛속에는 강인한 생존성과 민족성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한반도 지하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어마무시한 지하자원을 묻어두셨거나 대한민국이 현재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G2의 강대국이 돼서 후손이 번창하도록 다 준비해두셨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지 싶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부를 포방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지상무기, 해상무기, 항공전력 일부 등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자국에서 생산조달하는 전세계 몇 개밖에 없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1970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 ADD입니다. 총 한 자루, 총알 한 발 만들지 못하는 변방의 약소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사위의 무기수출국이 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ADD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에야 방산업체에서 자체 연구개발과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초창기는 모든 무기체계가 자주국방 정책에 따라 ADD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는 국가자산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ADD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세계의 국가 주도의 국방연구소를 갖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동의 부호국 아랍에미레이트와 세계 최대의 무기수입국이자 세계 최고 갑부 나라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조직입니다. 얼마 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람 왕세자도 이런 국방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는 향후 무기 획득 시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나 부품을 50%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ADD 설립 이후 70년대 기본 변기 국산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80년대 기초적인 방산기술의 습득과 90년대 선진무기 개량 개발을 거쳐 드디어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정밀무기 개발이 시작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수준의 고도 정밀무기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룬 성과로 자주국방을 넘어 세계 4위의 무기수출 국가가 되는 및 바탕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다큐멘터리 무기개발사에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초창기는 제조업 기반도 없고 기술도 없던 시기인지라 갖고 있던 해외무기를 수백 번 분해해서 뜯어보고 재조립하기를 반복했을 그 당시 연구원들의 노력이 오늘날 방산강국으로 만든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80년대부터는 해외무기 도입 시 기초적인 무기 제조 기술을 조금씩 이전받거나 자체적인 연구로 기술을 축적해 나갔으나 무기 선진국들은 절대 우호적으로 기술을 주지 않았으며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얍잡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돈도 없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남들이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러섬이 없고 끈질기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뤄내는 단군 후손의 강인한 DNA로 무장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나도 포함되는 바로 한국인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무언가에 꽂히면 죽든 살든 끝장을 보는 끈질김과 짐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성장 시기에 국가전 산업 분야에도 이런 똑같은 시련을 겪었고 그것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대한민국 무기 개발의 산실인 ADD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90년대 이후에 산업계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과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일군 제조업 인프라가 전 국토에 깔리게 되면서 기업의 연구 인력도 대거 늘어나게 되고 눈부신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 GDP 증가와 함께 국방 예산도 매년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국방 연구 개발이 탄력을 받고 해외 무기 조달 시에는 핵심 기술 이전 조건을 달아 차근차근 필요한 기술을 축적하였습니다. ADD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기술적 진보와 대학과 산학 협력 등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는 무기 체계는 선진국을 뺨치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나인 자주포, K2 전차, 천무, 현궁, 천궁, 현무, 대자머래 등 수도 없는 무기들이 단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쓰고 있던 무기들이었는데 하나둘 세계 시장에 내보이니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무기는 100%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중율 90% 이상이면 우수한 무기로 평가됩니다. 백발백 중 100% 완벽한 무기는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현존하는 미국산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또한 아직도 수많은 결함이 발견되고 계속적인 보안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림팩 훈련에 참가한 우리나라 함정에서 발사한 미국 레이시온사의 SM-2 미사일은 아예 발사도 안 되어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는 자체적인 결함이나 오류도 발생할 수 있지만 작은 부품 하나부터 체계와 연동해서 사용되며 탐지, 발사 장치 등에 이르기까지 최첨단의 부품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작은 부품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오작동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첨단 무기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배치 후에 실전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보완해야 최종적인 우수한 무기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 수입국들은 실전 사용 여부, 즉 검증된 성능의 무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은 축적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밤잠 안 자고 노력하신 ADD 연구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기사에 최근 5년간 ADD 연구원 중 160명이나 퇴사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무엇 때문에 연구인력이 떠나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의 애정과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K-방산이 무기 수출 세계사위의 강대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으로 무기 수입보다 무기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포함 세계 4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만든 주인공은 ADD 지하실에 붙잡혀 있는 외계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비밀스런 ADD 연구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런 숨은 주인공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 위해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은 애국, 좋아요는 공감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은 애국의 공감입니다. 강대국은 애국, 소개받아 전기권입니다. 한국국은 애국, 소개받아 전기권입니다. 한국국은 애국과 소개받아 전기권입니다. 한국국은 애국이 를 futuro 한국국은 애국 자유 다른 사람을 통해 한국국들이 equivalents espaço